또 게임만 하던 얘는 또 하나 게임을 해 교실에 오면 자 그럴 때 이 아이 이건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한 게임인데 얘한테 부탁해서 또 왜요 저기 맨 아래 왼쪽 보시면 omong a-n-o-n-g 사이에라는 단어거든요 컴퓨터로 이렇게 블럭을 해 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한 거야 그래야 이걸 가지고 수업한 거야 그니까 또 애가 어떻게 돼 자존감 그게 출발이더라 게임 중독 우울증 다는 느낌 우리 애는